문제를 한번 쭉 읽어본다라는, 왜냐면 텍스트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텍스트량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독해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해설 강의를 해볼게요. 자세한 풀이, 자세한 풀이 법의 비교, 접근법의 비교, 좀 더 완결성 있는 풀이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이제 어떤 그런 외관상의 특징이 두드러졌던 심리적 압박이 좀 많이 가중된 상태에서의 어떤 컷 저하, 난이도 상승, 체감 난이도 상승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 키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은 뭐 국어 영역 지문을 읽는다는 기분으로 이런 텍스트량이 많은, 정보량이 많은 그런 이제 외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를 한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형식의 해설 강의를 좀 해볼텐데 조금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통 그림의 핵심적인 것만 딱 따놓고 이제 이제 바로 이제 문제 읽으면서 그냥 했는데 조금, 조금 다른 방식일 거예요. 저한테 문제 풀이를 들으셨던 분들도 조금 낯설 텐데 일단 이게 해설 강의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잘 한번 짚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빛의 성질을 활용한 예다? 쉬운 문제죠. 렌즈를 통해 보면 물체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 이제 굴절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반석 코팅. 간섭 편상이 이용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지식적인 문제예요. 무반석 코팅. 얇은막 간섭. 그죠? 상쇄 간섭. 그죠? 간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뭐 코팅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폐의 글자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또 역시 간섭과 관련된 얇은막 간섭이라는 테마와 관련된 뭐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섭 편상이 이용된 것은 B와 C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거 가볍게 넘어가는 거긴 합니다. 2번을 보면 이것도 뭐 이제 사실 거의 외워서 푸는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유명한 반응이잖아요. 235 우라늄에 중성자 던져서 깬 거죠. 사실 뭐 이제 144니까 236이 되려면 질량수 보존을 적용하게 되면 92가 될 거고요. 여기는 36에 사실 크리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이제 중성자죠. 얘는 그냥 중성자입니다. 물론 맞춰보고서 중성자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에는 이제 중성자가 이용된다. 느린 중성자가 이용된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스트론튬하고 질량수를 비교하면 92고 얘는 94니까 이거는 작죠. 작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ㄴ은 중성자다. 맞고 질량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맞는 얘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뭐 경쾌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문제들은 정보량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게 경험이거든요. 물결파 실험, 물결파 투영장치를 통한 물결파 실험. 이런 실험들을 할 때 이 실험이 갖는 어떤 속성,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잘 알고 있었다면 그냥 문제가 좀 빨리 해석이 돼요. 다 일일이 읽지 않아도 물론 읽긴 읽어야 되지만 좀 빠르게 간추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깊이를 다르게 한다. 그러면 넣은 영역은 당연히 넣은 영역은 얕죠. 안 넣은 영역은 깊습니다. 그쵸? 그리고 어차피 진동수는 불변이거든. 진동수는 뭐 물결 수심이 얕든 깊든, 수심이 얕다 깊다는 이제 물결파 진행 속력의 차이를 유발하는데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바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무늬들이 무늬 사이의 간격,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 또는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한 파장이거든. 이게 파장이 길어진 거거든. 이미 아는 애들은 이거 되게 빨리 풀었어요. 뭐냐면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빠르니까 진동수 불변에 의하면 여기가 파장이 짧고 여기가 파장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 파장은 짧고 길다. 그리고 이제 물결파 투영장치에서 이제 위에서 빛을 쏘면, 빛을 쏘면 투영된 물결파 무늬는 뭐냐면 볼록한 부분은 좀 밝은 무늬가 생기죠 거기에. 볼록한 부분은 밝은 무늬가 생기고 오목한 부분은 어두운 무늬가 생깁니다. 빛이 투영되면. 보통 어두운 선과 어두운 선 사이의 간격 또는 밝은 선과 밝은 선 사이의 이웃한 간격은 그냥 파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중첩된 힌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딱 간추려서 독해가 되면서 아 파장은 길어졌구나. 일이 짧구나. 맞고. 진동수 불변이지. 그리고 물결파 속력은 물이 뭐 할수록? 깊은 곳에서. 근데 이것도 그냥 아는 애들은 볼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어. 맞는 얘기죠.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 더 크다. 근데 여기 이제 자료를 준 거지. 넣지 않은 깊은 곳은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면 빠르다는 얘기죠.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V는 F람다에서.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정보량이 많은 문제들은 또는 자료량이 많은 문제들은 그래도 이런 지식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좀 빨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본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조금 좀 많이 축적돼 있었으면 이런 것도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그럼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런 거에요.